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앵커 리포트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을 보는 그런 증시 전략 또 증시 전망 얘기를 해야 될 때네요. 이것저것 일을 많이 겪었고 또 잠시 잠시 휴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8월에 한 달이 갔습니다. 9월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200에서 2300선 사이에서의 지수의 박스권 흐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하단부에서는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매수를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으로 갈수록 또 가치주에 대한 그런 매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자. 지수 자체는 갇히는데 그 사이에서 종목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좀 살펴볼게요. 왜 위로는 더 못 갈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너무 봐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작업이 9월 내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국내 시장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코로나의 재확산입니다. 오늘도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갓 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3단계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동 제한 조치, 미국에서 얘기했던 락다운 얘기가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의 하단을 여태까지 지지를 해주는 것은 유동성과 투자 심리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두 개, 두 번의 하락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한 지난 2, 3월의 움직임을 보면은 국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1차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때 약 1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미국의 락다운이 얘기가 되면서 전 고점 대비 3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두 번의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진지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해서 깜깜이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1차 때보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를 계속 반응하면서 반영하면서 지수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10시 30분 되면은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 흐름에서 지난주까지 별로 이야기가 없었던 그러면 코로나 2차 웨이브와 관련된 국내 재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증권가에서 하나 둘씩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고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1차 사례를 살펴봤을 때 2월의 어떤 확산에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재확산 진정 시점은 한 2, 3주 지난 9월 중순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신규 확진의 정점 이후에 일평균 100명대까지 3주가 걸렸고 일평균 50명대까지 5주가 걸린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중순 정도까지 확산세의 진정은 9월 중순에 나타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조금 더 강경하게 정책들이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난 2월과는 다르게 만약에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역시 중앙은행이나 그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2월과 3월과 같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 그리고 또 하나가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2월과 3월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급락이 나온다면은 코로나 재확산 외에 다른 것으로 급락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펀더멘털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쭉쭉 뻗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국내 재확산 시점에서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낀 어떤 점원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가장 많이 읽은 블룸버그 뉴스 중에 하나로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관심을 가졌던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또 이거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에 따라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그래도 안심스러운 건 뭐냐면 말씀을 드렸는데요. 2, 3월의 어떤 급락의 시기에는요. 1차, 1차적으로는 국내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락다운 발표가 나면서 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클라이막스가 왔고 지금 현재 진정세로 가고 있다는 게 각 주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통계적인 흐름을 보고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3월과는 달리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개방경제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은 좀 기댈 언덕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하단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럼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벤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쪽에서는 항상 이걸 하고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들 5천억 달러 이상 지금 현재 자산을 가지고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매달 물어봅니다. 너네들은 지금 뭐 사고 있니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2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3월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2월 수준까지 거의 올라오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도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중에서 투자 심리가 가장 강력한 투자 자산은 여기서 살펴봤더니 미국의 기술주와 성장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축 또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 하나가 성장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아 그럼 시장에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흐름들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증시가 지금 너무 비싸다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수 여기서 조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반대 의견을 보게 되면은 항상 상대적이다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투자의 매력도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채권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 중에 지금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면은 여전히 주식시장은 채권시장 대비해서 매력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테크의 수단으로서는 여기만 한 데가 다른 데보다는 없다. 주식시장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에서 좀 이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산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미국의 성장주와 기술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다우 편입 종목의 변화입니다. 계속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우는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대별로 그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항상 100년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 편입 종목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엑소모빌입니다. 에너지 회사 참 최근 돼서 많이 떨어졌는데 다우지수에서 편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에 현재 편입이 됐던 종목 보면 세일즈포스 이 종목은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산업 중에서는 가장 대중화되고 있다는 클라우드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업체가 여기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암젠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의 제약주 대신에 화이자 대신에 암젠 바이오주가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산업의 변화가 다우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입이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 올랐네요.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단 이 종목의 목표가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650달러의 목표가면 충분하다. 2000달러가 넘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은 목표가를 3500불까지 올리는 그런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 지금 현재 기업들 중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서랑설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신사업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테슬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IPO 시장까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IPO 준비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속속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일까요? 소프트웨어 기업일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경쟁력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있다. 여기는 다른 자동차 기업 대비 6년 이상 앞서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맞서고 있는 게 중국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의 미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신고가가 나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가 보시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강점은 운전기술, 자동기술을 운전에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점이다라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그런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루미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 스타트업체 카누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승합차를 내기도 했었고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텍의 우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흥행을 일으켰던 기업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니콜라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역시 카누라는 종목도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유니컨 기업 이런 기업들 상당히 재미있는 사업을 하네라고 했는데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속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최고의 유니컨 기업가 어떻게 보면 비상장 스타트업체 중에서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 이상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우버에 이어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FBI와 CIA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과연 상장할까라고 싶었는데 이 기업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피터틸 회장입니다. 제로투원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유명한 앨런 머스크와 피터틸 회장이 가장 유명한데요.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를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창업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현재 다시 한번 상장을 준비하면서 일반인에게 기업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리바바와 더불어서 엔트그룹, 이 그림이 상당히 재밌죠.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서 엔트파이낸셜에서 최근 들어서 이론을 바꿨는데 엔트그룹이 현재 9월 정도에 빠르면 9월에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중화권 중시 홍콩과 상화에 그리고 커창판이라고 여러분들 SMIC 상장을 하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쪽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거 스타트업이네. 앞으로 미래 산업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이런 종목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관심이 9월 들어서 오히려 IPO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9월 중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섹터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슈가 많을 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 기업이라든가 신사업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섹터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슈가 많은 쪽이 이쪽인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면 이슈에 따라 종목이 좀 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항상 유의하면서 9월에 주식시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